오늘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외국에서 먼 걸음을 해주신 우리 대표단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수군에 따라 창립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립 총회를 진행해 주실 의장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태권도 위원장이신 원흑윤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예, 수고해 주실 의장님을 위해 여러 큰 반사 한번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존경하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정양석 회장님을 모시고 동아시아 스페셜올림픽 태권도 위원회 창립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충청남도 위회에 부의장님을 여기 내신 김봉만 의장님과 뉴태식 조직열림픽 태권도 위원회 창립을 모시고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아시아 중에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을 정회원국으로 해서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를 특별회원국으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외 멀리에서 스페셜올림픽 태권도 총회를 위해서 한국과 금산을 방문해 주신 각국 단장님을 환영합니다. 지구촌에는 세 개의 스포츠 국제 조직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지구촌의 스포츠를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스페셜올림픽 위원회의 한국 대표를 정양석 회장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정양석 회장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우리 국팀당의 중앙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장학자가 공언하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정양석 회장님은 정말 잘 아는 분이, 또는 국민의힘과는 잘 아는 분이, 또는 잘 아는 분이. 다시 한 번 중앙 회장님의 금산 방문과 우리 스페셜올림픽 태권도 위원회 총회 격려자 오신 회장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화와 같은 성원을 입어서 개회를 선언할 예정이니, 개회를 선언하는데 개회를 선언하는 조직위원장께서 하겠습니다. Now, as we are going to declare the opening of the general meeting and committee leaders will start this meeting. 반갑습니다. 금산 무예올림피드 조직위원장 유태식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스페셜올림픽 태권도 위원회 창립 총회를 위하여 해외에서 금산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I'd like to say my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attended today and I'm truly delightful and honored to be part of the ESEC Special Olympics Taekwondo General Meeting. 특히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정용석 회장님과 우리 충청남도 도우회 부회장님을 역임하신 김봉만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정영식 and 김봉만 who has shown a very dedication passion for this conference. 또한 이 행사를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해 주신 원우균 총재님은 남다른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스포츠를 통해 공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We are here to volunteer and cooperate work together for the intellectual disabilities. 앞으로 동아시아 태권도 위원회를 통해서 국제연맹으로 조직이 확대되기를 기원하고 국제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태권도 품센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를 응원하면서 태권도 위원회 창립 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사회자, 태권도 위원회 창립 총회 명령볼게요. 여러분, 각국 당장님들께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공룡어에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트남 대표부터 해주시면. 오늘 몽골 대표로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의 대상에 교재받아도 여기서 기분 좋고 여러분들에게 대상에 감사합니다. 저는 홍콩에서 한 35년이 있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까. 동아시아 스페셜 룬핀 위원회가 승립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 영광의 자리에 제가 설치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영광스럽고 이상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스페셜 올림픽 발전을 이룹니다. 유리웬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에서 온 김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희 김입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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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태권도에서 특별한 올림픽을 축하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천진화입니다. 제 이름은 장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아시아 스페셜 태권도가 전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금산에 살고 있는 박시우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스페셜 올림픽 태권도 총회를 맞이해서 앞으로 태권도 운영이 잘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학수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스페셜 올림픽 태권도 총회를 같이 하여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총회를 계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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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또 여기 같이 하신 외국인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검사하는 것을 지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삼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생량기구에서 인삼이 좋다는 선정을 받은 이런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가시지 말고. 내가 중국을 가지고 중국의 성이라고 공식 방문해서 얘기를 하는데 홍삼을 얘기했더니 홍삼을 한국에 가서 사온 지 3년 되는데 아까워서 못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시커먹고 오면 내가 홍삼 제품 얼마든지 보라고 그랬는데 금년 5월달인가 왔어요. 장수성 장수성 거시에서 왔는데 그 와서 내가 왔는데 그냥 고작에다가 홍삼 제품을 6사람에 맞는데 6사람을 확 붙여서 사줬더니 이만큼 쎄지더라구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한국 인삼 홍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삼이 그만큼 몸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특히 중국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말고 홍삼 맛을 보시고 가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가 이루어진 시스터머션 우리 정양석 회장님께서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동아시아 대권도 올림픽 기원회가 열리게 됐구요. 또 이렇게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죠. 재정. 그래서 재정도 종합회장님이 지원해 주셨고 또 엄청난 도비와 금비를 김공환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내년에도 아마 지원해 주셔야 된다시고요. 여러분 박수를 환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대표님과 중앙회장님께서는 김봉만 의원님께서 활동만한 인삼을 열번짤을 도주셨습니다. 이따가 선물을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만한 인삼을 열 번짤을 도주셨습니다. 활동만한 인삼을 열번짤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만한 받아들인다. 활동만한 인삼을 열 번짤으로 주셨습니다. 유명한 저널의 편집국장을 갖고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를 직접 주문해 주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신 정양석 중앙회의자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양석의 특별 올림픽 코리아입니다. 오늘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기도에 대한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고맙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온호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태권도 회장님과 김봉만 도위원님 그리고 유태식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윤경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충남 대전 회장님 그 다음에 김규철 수석 부여장님과 여러분을 수고해 감사드립니다. 김규철 수석 부여진부 Hare own du würde에 참여해 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Mr. Ono Gyum, the chairman of the Special Olympics Korea Taew Kwan Du Committee and other committees from China, Japan from Mongolia and Vietnam and so on. 다시 한번 중국과 일본, 그리고 몽골, 베트남, 대만, 마카오, 홍콩, 또 호주, 뉴질랜드여서 오신 귀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attending here at the general meeting. Those are from China, Japan, Vietnam, Macau, and Hong Kong, and in other countries as well. Thank you.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 발달장애인 태권도 종목 활성화를 위한 동아시아 스페셜 올림픽 태권도 대회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 종목이 동아시아를 넘어서 스페셜 올림픽 인터내셔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전 세계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Thank you. Taekwondo will be beyond East Asia and be recognized as an official sport by SLK, allowi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round the world to enjoy together. In Special Olympic Korea, we, our organization, will put so much forward so that the Taekwondo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round the world could enjoy together and be popular. 대한민국의 과거에 가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삼이고 하나는 태권도입니다. 대여 기간 동안에 태권도도 즐기시고 또 인삼도 함께 함께하는 그런 대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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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 박수 환영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당초 계획되고 100% 성원해주고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마치신 이규준 박사님 속에 빠졌습니다. 이규준 박사님이 맨날 며칠 밤을 새워서 정관서부터 오늘 행사장 자리 프로그램을 선수 만들어주셨습니다. 예병, 육군, 중력 조심입니다. 여러분들 경계해 주십시오. 제2호왕큰은 정관재정, 제2호왕큰은 이곳 성인왕큰입니다. 제2호왕큰은 의장님께서 제1, 2호왕큰을 일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께서 의약상정에 대한 제안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관재정에 관한 건과 스페셜, 동아시아 스페셜올림픽 대권도위원회의 이번 전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유인물에 우리가 동의하면서요. 모든 것을 집행구에다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의해 주시겠는지 한번 찬발을 입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대표님께서 유인물을 지금 앞에 드렸는데 정관은 유인물 정관대로 수행해 주시고 또 차기 집행구에 관한 것도 회장한테 유인했으면 하는 동의안건에 들어왔습니다. 통역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신으로 동의합니까? 네. 제창이 있습니까? 네.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서운하니까 명칭하고 목적하고 사업계획을 한번 낭독하는 것도 회장 정상을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사회자께서 1조 명칭, 2조 목적, 3조 사업, 4조 사무조까지만 낭독해 주시고 통역해 주신 바랍니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국제 스페셜 올림픽 운동의 정신을 준수하여 동원시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태권도를 진흥하고 국제 스포츠 축제 및 경기 대회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국제 통합 스포츠 대회 참가 2. 패럴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사업 3. 국제 무회 올림픽 참가 및 동아시아 태권도 대회 등 개최 4. 해외 가맹국 확장 및 교류 5. 지도자와 심판 양성 및 육성 6. 스페셜 올림픽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운영 7.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회원국에는 지구 사무소를 둔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총회 취지를 충분히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정관은 원한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2호 2번 선임에 관한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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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베트남 회장인과의 말씀한 민쇄회장을 맡고 있는 원우균 교수가 회장으로서 바람직하다는 추천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마카오 대표님께서 동의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안이나 기타가 훌륭한 분 추천할 분이 있습니까? 동의안이나 대청이 있습니까? 대청입니다. 그러면 아까 1호완권 적응한 세력과 2호완권 회장 선출을 여러분들 동의안에 의해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타 2호완권 선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회장, 부문, 감상 등 2호완권 선출 방법을 내둬도래해주시고 추천 방법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회장께서 정권을 다 위임하겠습니다. 마카오 대표님께서 신임 회장에게 정권을 위험한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국가대표님께서 동의해주셨고 여러분들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임한 선출에 관한 것은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제작이 있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완전히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감사 1인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발로 나눠. 예 알겠습니다. 감사로 선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발전을 위한 기타 안급 발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발합니다만 고개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해서 제가 두 분 정도 지명할까 하는데 여러분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카오. 마카오 회장님은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조회장님. 마카오의 최초로 태권도를 개최하는 위원회이신데 한번 스페셜 올림픽 동아시아 태권도 위원회가 어떻게 해야 발전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도록 청해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일단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레벨을 개최하고 1년에 두 번은 임원회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가 한 두 번 정도 임원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좋은 한권입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베트남 한상진 교수님 좋은 한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국가의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정양석 회장님께서 정치권의 여기 손에 닿지 않으면 이거는 공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을 반드시 우리 회장님께서 꼭 성립시켜서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태권도 위원회 출범과 임원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10월에 제가 동아시아 스페셜 올림픽 회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꼭 보고를 드리고 동아시아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태권도 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권도 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홍콩에서 그동안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고위 큰 불명범 회장님 좋은 덕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니다. 태권도 위원회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적으로 우리 각 나라에 여기도 보니까 100불씩 돼 있던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떤 강나라 100불씩 돼 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100불도 시작해서 앞으로 좀 더 겸차적으로 각 나라 회비도 좀 올려서 지금 조직이 좀 발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Welcome to Korea 태권도 축하합니다. 멀리서 각국에서 세계에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제올림픽의 임원으로서 이번에 동아시아 스페셜 코리아 포럼이 성대히 잘 되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시는 동안 우리 금산을 잘 구경하시고 태권도로도 빛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고견을 많이 각 나라에 퍼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위원회가 공식 창립되었으므로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영하신 각국 대표 여러분과 또 동아시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임원님들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업제버님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 스페셜 올림픽 태권도 위원회 창립이 성환되었습니다. 특히 의미가 큰 것은 세계 인상 수업의 금산에서 이 혼동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부활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운동은 회장님이 저 혼자 힘으로만 이끌고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총회를 위해서 그 멀리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라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능히 성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I'm pretty sure this 태권도 community will be flourished to see all your passions and dedication from all over the world.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발달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또 우리 비장애인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태권도를 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협회로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신 것입니다. And now it's going to be our job to do intellectual disability people to take crimes and live together with other people through 태권도. 오늘 현상을 주관해 주신 Special Olympic Korea 경영 회장의 면전에서 동아시아 Special Olympic 태권도 회원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Отлич 강의 점검해 주신 이 Gröning 제안에서 미스터 정은 특약신1티고 한국에서 주관과 우체한 특별 Olympic 태권도 회원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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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카스맥스 카스맥스 총 대리점을 운영을 하면서 태권도를 발전시키면서 태권도 선수를 전부 외국에 선수를 할 때 비행기표나 모든 걸 전부 회장이 되죠. 우리 잉크바트 회장은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 경영을 전공해가지고 우리 태권도 발전에 송울 태권도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 옆에 우리 조르게트는 초대 사무총장을 태권도를 하면서 처음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태권도 사무총장을 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은 경찰 우리나라 같으면 경위지역 큰 누구나 하나 하고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체육가를 석사를 받고 지금 몽골에서 박사를 받아서 몽골체육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우리 두 사람은 친구로서 이 태권도 발전에 크나큰하고 이번에 또 잉크바투는 울란바투 태권도 우리가 두는 시도협회가 있듯이 몽골이 그렇게 51개 중간 다 크니까 울란바투 태권도 협회장을 또 맡게 돼서 앞으로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큰 박수 한 번 부탁합니다. 박수 동아시아가 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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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합니다. 그래서 몽골리아가 북한이 우리 동아시아 스페셜 대권도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국가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호회하십니까? 동호회합니다. 그러면 몽골 대표께서 우리 노스코리아, 북한이 스페셜 올림픽에 가명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동호회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리가 경고를 하셔서 몽골 대표께서 우리 동호회에 한 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시아 스페셜 태권도 위원회에 과입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스페셜 태권도 위원회 창립 총회를 마치고 우리 회장님께서 대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 회장님과 복구와 복조를 통해서 몇 년도에 전국 학예올림픽 내지는 동아시아 예술 축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태권도 국제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아시아 스페셜 태권도 위원회 창립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